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수상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해설강의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철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보내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시험이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어렵게 느껴던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독서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까다로운 선택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정말 잘 유념하고 가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까다로운 선택지 하나하나 그 선택지의 스타일이요 수능에 나오는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연의해 6월 모의평가보다도 수능에 굉장히 근접한 스타일의 문항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또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하면요 6월 모의평가 시험지에 제시되어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선택지의 패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고 과정 방법을 잘 익힌다면 6월 모의평가 보다 수능 때 훨씬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하나 정말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함께 합시다 알겠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 세트를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 1번부터 3번 세트는 아마 이걸 탁 보자마자 이건 뭐지 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제시되어 있던 스타일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스타일의 문항이 과거에 2010년대에 출제가 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때 잠깐 나오다가 이제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그때 좀 그 오래전에 나왔던 스타일의 그런 지문 문제가 여기 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국어 독서의 교육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독서의 방법에 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출제 요소로 삼은 거예요 사실 독서에서는 독서의 방법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이렇게 직접적으로 출제 요소로 삼기보다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그런 그 해결의 과정 속에서 이 학생이 제대로 사실적 독해를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등등등 여러 가지 독해를 할 수가 있는지를 평가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독서의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지문으로 주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특이한 기존의 경향과 다른 그런 스타일의 지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타일은 좀 익숙해지면요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지문 문제도 나올 수 있구나라고 이제 익히고 가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건 뭐냐면 선생님 그렇다면 이러한 지문과 그다음에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문제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올 건가요라고 이제 궁금해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유월 모의평가만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구월 모의평가도 한 번 더 보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독서의 방법 뭐 독서의 분야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정말 그 제재 내용이 무궁문제라는 게 아주 다양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스타일의 그런 지문과 문제를 내는데 어느 정도 이제 평가원에 좀 어려움을 겪긴 할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면 이거 이런 스타일의 그런 지문과 문제가 이제 수능 때 또 나올까 약간 물음표 물음표 이렇게 찍히는 게 있긴 한데 유월 모의평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역 이제 노란색으로 체크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게 이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화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기 전에 이제 문제를 먼저 훑어봤다 하더라도 기역이 기본적으로 출제 수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기역 가지고 냈죠 정보를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리고 이번 문제 이제 같은 경우에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기를 예 잘 이해를 했는지를 또 이제 물었고요 그리고 이제 삼 번 같은 경우도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글 상자에 제시되어 있는 학생의 반응을 또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유념해야 되는지 잘 짚어 줄게요 자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 자 이런 독서가 이제 어떤 독서냐라는 것인데 네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 그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단순하게 사실적으로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니까 비판적이고 종합적으로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탐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 독서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독서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독서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독서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사실 일일이 하나하나 알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독서 교과서를 만들 때부터 그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라는 걸 보고서 만들게 되는데 그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라는 게 수능에 문제를 출제하는 기본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서의 방법이라는 것이 인제 그런 출제의 뼈대가 되는 건데 여기 직접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독서의 방법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결국은 교육과정의 중요한 성취기준이다 그러면 당연히 독서의 방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그 핵심적인 말들을 당연히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좀 빠르게 읽는다고 한다면 일단 여기서 한번 끊었어야 됩니다 여기서 왜 끊었어야 되냐면 먼저 여기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는 것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는데 이 훑은 걸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목차를 보면 여러분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가 개괄적으로 알 수 있죠 그건 결국은 글의 전체 구조로 우리 인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주제입니다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주제에 탐구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이 목차를 통해서 내가 딱딱 짚어야 될까요 안 짚어야 될까요 짚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차나 책 전체를 이렇게 훑어서 먼저 이렇게 선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선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이제 읽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끄는 다음 부분은 이제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읽는 단계죠 읽는 단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글 이면의 내용 추론하고 비판하며 글 이면이라는 건 저 이 자가 속 이 자야 속 그 글의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뜻을 우리가 추론하고 그 생각과 관련한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할 거 있으면 생각도 하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여 읽기 자 이러한 방법 자 이렇게 글 읽기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의 핵심적인 말로 주목을 해야 해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문단 인제 보도록 하겠는데 독자는 자신의 배경 지식과 세로 여전식을 통합해 인제 의미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요 네 이 글은 이제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인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정말 그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 설명하는 그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다 이런 생각까지 인제 했을 정도인데 독서하면요 인제 이 독서와 관련해서 또 인제 그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게 의미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 구성하는 게 인제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의미를 구성을 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그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이 독서를 통해서 인제 알게 된 또 다른 지식 이런 것들을 또 역시 종합하게 됩니다 통합을 해요 네 그래서 개인의 머릿속에서 인제 또 의미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개인의 머릿속에서 의미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냥 개인이 의미를 구성하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과의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 의미를 다시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거친 이제 의미를 구성하게 되면 그 의미가 좀 더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그럴 수가 있죠 그렇다면 특정 지지를 이제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 좀 더 폭 넓게 탐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차원의 의미 구성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이 사회적 차원에서도 의미 구성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내용을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어지는 문단을 보면요 기록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이라는 것도 이 글에서는 이제 무엇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냐면 그러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독서의 한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이 제시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니까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기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이러한 독서의 방법 관련된 내용들을 왜 이대로 잘 주목을 했느냐 그걸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과 관련해서 여기 제시된 내용을 확인을 하면 왜 기록을 잘해야 되느냐 기록을 잘해야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비판과 토론의 자료 이렇게 이제 비판과 토론을 한다라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을 잘하는 거죠 그럼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도움이 되는 비판과 토론의 또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록된 것이 발전이 된다라는 것이고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되는 토대를 이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라는 것은 읽고 의견을 주고받고 토론하는 그런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마지막 문장 딱 보면요 여러분이 사실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 아, 이 전통과 관련 있는 문제가 나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6월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한 학생들이 좀 적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이렇게 뒤에다 덧붙인 이유 왜 덧붙였을까? 문제 만들려고 덧붙였구나.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록에 관한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전통에 관한 또 얘기를 여기다 덧붙여 놓은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덧붙여 놓으면 그거 가지고 문제 만드는 겁니다. 출제자들이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자, 1번을 또 보도록 하겠는데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억의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세부적으로 딱딱딱 빠르게 읽으면서 문제의 답을 잘 골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꼼꼼하게 읽는다라는 것은 지문의 1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1문단에 보면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있고요. 목차를 보고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며 읽기도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면서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한다라는 그 내용을 토대해서 금방 판단했을 것이고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며 비판적으로 읽기도 글 이면의 내용 거기에 이면이라는 게 그 글 속입니다. 글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 추론한다는 얘기죠. 비판한다는 얘기 보여요. 4번을 보면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필요한 내용을 이제 골라 읽기라고 됐는데 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탐구하는 독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 혹은 책 전체를 훑으면서 선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선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바로 골라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4번도 적절하겠고요. 그런데 여기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서적 반응을 기준으로 글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이런 말은 제시되어 있는 지문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답으로 금방 어렵지 않게 골랐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유념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런 2번 같은 유형과 3번 같은 유형인데. 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출제. 원리는 윗글과 보기가 서로 여러분. 이건 대응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그냥. 뜬금없이 제지가 된 게 아니라. 지문과 이 보기가 서로 딱딱딱 관련이. 맺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고 이제 보기를 읽었어야 되는데 볼게요. 여기에서는 연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중요하게 이제 여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공부. 이 학문에. 이 연속적으로 공부한다는 얘기는 결국 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맥이 끊어지게 되면 정신이 새어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갑자기 공부가 끊어지면. 뭐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거 아니에요. 정신이 새어나간다. 네 그다음에 굉장히 집중해 가지고 내가 성의를 갖고 내가 그 안에 담겨 있는 뜻들을 막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한 것들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훅 하고 흩어질 수도 있어요. 성의가 터지는 거죠. 어떻게 학문의 기쁜 뜻을 꿰뚫어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정신이 새어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린다는 것은 연속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다음에. 벗길이 서로 돕는 것은. 로 함께 모여 학문을 강도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얘기인데. 벗길이 이제 서로 돕는다는 걸 이걸 봤을 때는 이제 지문의 내용과 이제 관련 지어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했냐면. 그러면 아. 이거 사회적 차원으로. 의미 구성하는 것이랑 연결되는구나. 이거를 떠올렸다고 한다면 국어 문제를 참 잘 푸는 학생입니다. 이거를 못 떠올렸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훈련 잘하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보기를 읽을 때는 지문의 내용과 딱딱 대응시키면서 짝을 지으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자 이제 요 서로 돕는 것 관련해서 학문을 강론하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론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서로 같이 모여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퇴계는 자 여기 퇴계난 누구도 알죠 퇴계 이항 선생님께서는 읽은 것을 얼굴에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항상 마음속의 생각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만다라고 하면서 이 강론의 어떤 한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한계와 관련해서 퇴계 선생님께서 강조한 내용을 여러분 주목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의문이 드는 부분을 뽑아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 기록해서. 그러면 이 기록과 관련해서 제시된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전통이라는 두 글자 나왔던 거 기억합니까. 네 글 마지막 끝을 보면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도 맥을 같이 한다. 즉 이 전통. 이 전통. 바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랑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기억이라고 할게요. 기억으로 표시되어 있는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랑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또 보기랑 연결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1번 선택지를 보면 정신이 새어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는 데 대한 우려는 이라고 됐는데 이렇게 정신이 새어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건 뭘 강조하는 것이었죠. 맥이 끊어지면 안 된다. 어떤 공부 연속적으로 공부 연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기록의 궁극적 목적이 망각의 방지에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기록의 궁극적 목적이 망각의 방지입니까.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그게 망각의 방지라고 지문에 설명했어요. 일단 지문에서 망각의 방지를 궁극적 목적이라고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안 왔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가 이제 연결되느냐. 연결도 논리적으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정신이 새어나가고 성의가 터져버린다는 것은 연속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 망각의 방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1번 선택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즉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이 답을 골랐어야 됩니다. 아마 이 문제 요런 내용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1번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한 학생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서 선택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구나. 그거 유념하고 스스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2번 선택지를 보죠. 학문 과정에서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되는데 네 깊은 뜻을 꿰뚫어본다. 깊은 뜻을 꿰뚫어본다고 한다면.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겠죠 네 주제를 깊이 있게 이제 탐구하는 것일 거고. 그렇다면 요 2번 선택지는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강론하는 것 그 다음에 의문이 드는 부분을 뽑아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는 것 즉 벗끼리 서로 돕는 것 이런 것은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가리킨다고 얘기하는 것 이렇게 설명한 거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을 강론 또는 기록을 통해 공유하는 것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과정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3번 선택지랑 4번 선택지는 사실 거의 내용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거의 의미가 같은 겁니다. 다음 5번을 보면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기록의 의리를 드러낸다고 했는데 네 의문이 든다고 한다면 이거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비판적 사고죠. 비판적 사고입니다. 벗에게 보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한다. 그럼으로써 그 벗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기록한 것이 결국은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 기능한다는 것은 제시된 지문의 3문단에서 기록의 역할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번 적절하겠죠.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있는데. 첫 문장을 읽으면서 특정 전공 분야의 연구자의 대상어라는 글인 줄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런 독서의 모습이 낯설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학교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의문점을 나누며 의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독서의 모습 이건 결국은. 여기.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이제 독서일 텐데.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냥 기억이라고 표시할게요. 이 기억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 인제 제시하고 있는 것 개인적 차원의 의미 구성뿐만 아니라. 자. 사회적 차원의 인제 의미 구성도.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을 통해서 좀 더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게 폭넓게 알아가는 그 독서 활동. 이 독서 활동. 우리한테도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의문점을 나누면서 의논하는 경우가 많잖아 이렇게 의문점을 나누면서 의논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사회적 차원의 그런 의미를 구성해서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보다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독서 활동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독서 활동이 보고서 작성과 보고서 작성과 같은 것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이 독서 활동 자체가 의미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결국은 자신의 경험과 결부지어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답이 하나 보이죠 뭘까요? 삼 번이죠. 자신의 이런 학교에서의 학습 경험과 관련 지어서. 관련 지어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그런 독서 활동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답이 삼 번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 말한 것이 깨달음을 실천하려고 한다.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다. 추가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독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 독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부분의 내용과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말들은 서로 관련성이 떨어지죠. 정답 3번입니다. 자 우리 이번 6모에 좀 새롭게 출제된 세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좀 새롭게 출제된 것인 만큼 그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아주 높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문의 내용 스타일 그다음에 문제에서 답을 고르는 데 필요한 어떤 사고 과정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다시 익혀야 되겠어요. 자 다음 사에서 구 번을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이 인제 많이 봤던 주제 통합 세트입니다. 이 주제 통합 세트와 관련해서 인제 여섯 문항이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네 여기 요번 시험에도 인제 여섯 문항이 출제가 돼 있습니다. 그죠. 자 먼저 문제를 한번 쭈르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글의 전개 방식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전개 방식과 관련하여 가의 글과 나의 글을요. 비교하는 활동. 비교하는 활동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활동. 이건요 주제 통합 세트에서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전형적으로 자꾸 대표적으로 출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사번 같은 문제는요 우리가 글을 다 읽은 다음에 문제를 뭐.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글 읽는 과정 속에서. 관련 있는 부분 딱딱 짚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번 같은 문제를 그냥 지문 읽으면서 단락별로 관련 있는 부분 짚어가지고. 관련 선택지 판단하는 연습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오 번 같은 문제를 보면 이 길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세부 정보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런 문제도요 여러분이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면. 이번 시험에 시간이 특히 좀 부족했다고 한다면 요 오 번 같은 것도 문단별로 관련된 선택지를 딱딱 짚어가지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해설 강의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그 근거를 짚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택지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과정이론 사회기범 위반 인과 한대 천문학의 발달 요런 말들이 있는데 선택지 앞부분에 있는 그런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놓고요. 그다음에 인제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냐면 그렇게 주목한 핵심 키워드와 관련 있는 정보들을 독해할 때 주목을 해서. 문단별로. 관련 있는 정보. 가지고 서술된 선택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 잘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육 번 에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에이 부분 확인하고 잘 이해하자라고 생각되면 되고 칠 번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냈을 땐 서술 형식을 빠르게 보면 돼요.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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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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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네요. 그렇다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역과 니은 자체를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팔 번을 보면 동서양 학자들의 견해이다란 말이 있어요. 팔 번. 여러 학자의 견해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좀 할게요. 여러. 견해 주장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주목을 해야 하는 선택지는 이제 2번 4번 5번 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짚어주면 이것 또한 결국은 여러 견해 주장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 통합적인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팔 번은 정말 이 세트의 가장 대표적인 문항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팔 번 같은 경우도 주제 통합 세트에서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문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 이런 유형의 문항 또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모양은 조금 달라져도 기본적으로 출제 원리가 같은 문항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문항 푸는 데 좀 시간 많이 걸리고 답 걸어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이 스타일. 잘 확실하게 친해져야 된다. 알겠죠 그 점 유념합시다. 그다음에 선택자분을 보면 뭐 흄 인과관계 치세 난세 그다음에 이제 덕 물리적 세계 이제 이런 말들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또한 출제 포인트로 연결해 짚었어야 되겠습니다. 국어 문제는 어휘 문제네요. 그러면. 한번 훑으면서 또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주제 통합 세트에서 어떤 문항에 특히 유념해야 되는지 먼저 좀 짚어줬어요. 바로 일 문단 보죠 일 문단의 첫 번째 문장 여러분 이 문장에서 뭔가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뭘 구별해야 했죠 여기 근대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이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예요. 그렇다면 뭐가 달라진 것이냐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했는데. 인과에 대해서 물리적 작용 사회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이 근대 이후에 나타난 겁니다. 자 뭐와 관련하여 과학적 세계관의 대도와 관련하여 그래서 근대 이후 근대 이전. 구별해야 했고요. 그다음에.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회의 관계로 이렇게 국한하고 관련해서 여기 흄이 말한 것을 또 주목을 해야 했습니다.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 그러면 직접 관찰한다와 과학적 세계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일 텐데. 그리고 직접 관찰한다와 물리적 작용. 이거를 이제 연결해서 이해를 했어야 하는데. 이어지는 걸 보면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원인 결과 그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이 결과를 처리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하나 일일이 관찰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가령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고 한다면 추위 그다음에 강물 얼었다. 이와 관련해서. 원인과 결과에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 그냥 언급을 한 것이지. 이게. 추위 때문에 강물이 그 어는 그 세세한 과정 하나하나 일일이 전부다 전부다 직접 관찰해 가지고 진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한 것이냐면. 이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의심을 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인과를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고. 대표적인 이론이 세먼의. 과정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럼 세먼의 과정이론은 어떤 내용이죠. 일 문단 가지고 우리가 짐작이 가능한데.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인과를 이해하는 것이겠죠. 근데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인과를 이해한다는 것은 물리적 작용 사회의 관계로 북한에서 인과를 이해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요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그런 이해를 했는지 여기서 인제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일단. 여기 이제 세먼의 과정이론을 하면서 이제 견해장이 나와 있는데. 이 견해장은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인제 좀 더 인제 굳이 잘 이해를 하라고 인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구공 던져요 공 그림자 따라 움직이죠.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거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좀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과정이론은 이 차이를 인제 당하지는지 설명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런 정보를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다. 주목해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옆에다 그냥 간단하게 적어놓을게요.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 세먼이 과정에 대해서 그 개념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먼은 과정이라는 것의 그 개념을 이렇게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으로 이해하고 과정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인제 어떤 읽기를 하는 것이냐면 견해 지향을 이해를 하는데. 견해 지향을 이해를 하는데. 개념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견해 지향 더하기 개념 패턴의 이. 글은요 수능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견해 지향을 이해하는 읽기 잘해야 됩니다. 그 점 유념하세요 그래서 이 개념 과정은 대상은 시공간적 궤적이라는 걸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념을 주목을 하는 해야 하는 이유는 또 당연히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요. 그래야 문제의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니까요. 시간 흘러갑니다. 그럼 시공간적 궤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이 멈추는 것도 결국은 어떤 특정 시간에 있는 것 시간에 그 궤적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래요. 그러면 이 인과적 과정에 대해서 또 샘원이 자신의 이론 속에서 정의한 게 있을 겁니다. 그 개념을 또 주목하는 게 여러분이 필요했는데 보세요.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지으면서 만난다 만나니까 교차한다는 거죠 만약 교차해서 표지 자 여기서 또 이제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표지. 표지에 뭐가 나와 있죠 개념이 나와 있잖아요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 그러면 주목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옆에다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의미로 좀 정리를 해 볼게요 표지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입니다. 이 표지가 도입된 다음에 도입된 다음에 이후에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뭐에 개념도 나와 있는 거냐면. 인과적 과정의 개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인과적 과정의 개념. 즉. 표지가 도입된 이후에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가 쭉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인과적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과적 과정의 개념을 나타내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개념 파악을 했는데 이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하라고 지금 여기 뭐가 제시가 돼 있냐면 사례가 제시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패턴이냐면. 개념 더하기 사례 패턴입니다. 개념 더하기 사례 패턴은요 이거 이 사례가 제시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이거 꼭 반드시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문제 풀 때 필요할 거 안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표지 인과적 과정 이런 개념을 모르면 여러분은 이 세트에 제시되어 있는 문제 중에 반드시 틀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이 세트에 육 번 문제 정답률이 낮아요. 육 번 틀린 사람 많죠. 육 번 틀린 이유.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독서에 문제를 틀렸다는 건요 여러분 그냥 문제만 못 푸는 게 아니에요. 독해부터 여러분이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읽기가 풀기를 좌우해요. 읽기부터 반드시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볼게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 과정 일. 과정의 개념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정이에요. 그래서 요 바나나가 a점에서 b점까지 이동하는 요 시공간적 궤적 과정 일이라고 한다는 얘기고.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입 베어내는. 과정 이가 과정 일과 교차했어요. 이 교차로 표지가 과정 일에 도입됐대요. 표지가 과정 일에 도입. 그러면 표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요 여기서 어떤 사고를 하냐면 정말 중요한 건데. 이 개념을 여기다 갖다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례에 있어서의 이 표지가 뭔지를 생각하죠. 뭐죠. 표지 뭡니까. 한입 베어물어. 한 귀퉁이가 없어진 바나나. 한 부분이. 그쵸 베어진 바나나. 그게 이 표지죠. 물리적 속성이 바뀐 거. 요 물리적 속성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여기서 이 표지예요. 그래서 이게 과정 일에 이제 도입된 것이고. 이 표지가 비까지 전달되나요 안 되나요 한입 베어물었으니까 그 베어문 상태가 끝까지 가겠죠.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 표지가 비까지 전달될 수 있다예요. 비까지 전달될 수 있으니까 자 모든 지점에서 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결국. 이 과정은 이 과정은 인과적 과정일까요. 대응하니까 인과적 과정이겠죠 그래서 여기 과정 일은 인과적 과정이다 이걸 이렇게 이해했어야 돼요. 그죠.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비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이동한 것이. 위치한 결과의 원인이라는 거죠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이제 합니다.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 상의 에이 프라임 지점에서 이제 비 프라임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삼이라고 한대요 그럼 이제 과정 삼은. 그림자가. 이제 움직이는 과정인데 과정 일과 과정 이의 교차 이후에 스크린 상의 그림자 역시 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 과정 이의 가 이제 도입이 됐을 과정 이의 그런 표지가 도입됐으면. 한 부분이 배에 물려진 상태 배에 없어진 상태 그게. 그로 인해서 그림자 역시 변하죠 그런데. 에이 프라임과 비 프라임 사이의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과정 삼과 이제 교차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됐습니다 그럼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물리적 속성의 변화는. 물리적 속성의 변화는 뭐죠. 일그러짐이죠. 일그러짐. 그래서 이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바로 요 그림자가 움직이는 이 과정 삼에 도입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일그러짐이라는 사례를 가지고 또 역시 표지의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했어야 돼요. 일그러짐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 맞네 그렇지 표지지. 이렇게 이해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례를 가지고 앞서 제시되어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기 여기서 꼭 연습하세요. 그래야 수능을 잘 봅니다.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스티로폼은 이제 그대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자가.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자 여기 도입된 이 표지 끝까지 유지가 됩니까? 지속이 됩니까? 지속이 안 되죠.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돼야지 인과적 과정이죠. 인과적 과정의 개념이 뭐라고 했죠.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모든 지점에서. 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삼은. 과정 삼은. 요 표지를. 자 모든 지점에서 전달할 수 없죠. 그 그 말은 결국 이 과정 삼은. 인과적 과정이다 아니다. 인과적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인과 과정 삼과 관련해서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까지 이제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했고요. 그래서 과정 일과 과정 삼의 차이점 에이 부분에서 이해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육 번 문제 답을 잘 골랐습니다. 과정 일은은 규범이나 망한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이론의 한계가 나와 있으면요. 뭐 이런 부분도 꼭 출제 요소가 듭니다. 그래서 여기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 요런 한계에 주목해야 했고요. 그리고 이 한계를 잘 이해하라고 이거 문제 나오니까 잘 이해해서 답 잘 고르라고 사례 줬어요. 사회 규범 그럼 이 사회 규범은. 물리적 세계 바깥이죠.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 네 요 사회 규범을 어긴 것 그다음에 이제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요런 것은 인과관계는 있는데. 네 과정 일은은 이를 잘 다루지 못해요 왜냐하면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계를 이해했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가의 글을 봤고요. 나의 글을 보도록 하겠는데. 이. 나의 글은요 우리 수능 특강 독서랑 연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계되어 있는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문단 네 그리고 뭐 삼 문단 이런 부분을 읽을 때. 그 수능 특강의 독서 그 지문을 잘 이해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었을 겁니다. 그게 독서에서의 또 연계예요. 독서에서 연계되는 것은 개념 원리 방법 견해 주장 특히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과 견해 주장이 연계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 그 수능 특강 교재 강의를 통해서 잘 공부했으면 분명히 읽는데. 도움 받았다는 걸 강조하고. 자 시작하죠. 여기 인간 인과관계란 말이 있는데. 인과관계가 가와 나의 공통 화제죠. 주제 통합 지문에서는 공통 화제 반드시 짚어야 되겠습니다. 제이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이론 연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대의 이 동중서가 연계가 된 거죠 동중서의 인제 견해 주장인데 여기 보면 천견설. 여기 천견설은 덕을 잃은 군주에게 하늘이 견책한다 견책한 것은 잘못 있는 경우에 그 잘못에 대해서. 꾸짖는 거예요 나무라는 겁니다 그렇게 꾸짖고 나무란다는 겁니다 마치 하늘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죠 천견설입니다. 인간과 하늘의 공통된 음향의 길을 통해 하늘이. 여기. 서로 감흥한다 이게 인제 천인 감흥론이죠. 이 천견설과 천인 감흥론을 결합한 것이 제이론이다. 이렇게 제이론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이어진 걸 인제 보면 군주가 실정 저질렀다 정치를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공통된 음향의 길을 통해 감흥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정을 저지르면. 음향의 기가 변화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 공통된 음향의 긴데 여기 공통된 음향의 기에 변화가 있으면 그걸 하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라고 동중선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감흥한다. 그래서 감흥 홍수 일식 월식 이런. 제의를 통해 인제 경고를 내린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제 주목해야 될 것은 또 뒷부분에 가면. 저기 뒷부분에 가면 산문단에 가면요. 이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이 일식 월식을 제의로 여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제의의 개념이. 바뀐 겁니다. 개념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견해정과 관련하여 개념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딱 주목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때 제의는 군주권의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이제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그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예요 제의로. 그리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라는 얘기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양면적 성격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랑 연결해서 이해를 했으면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걸 보면 신화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제의는 동등서의 견해에 따르면 왜 나타나는 겁니까? 실정을 해서 정치를 잘 못해서. 그렇다면 신화로서 정치 못한 것 관련해서 임금께 어떤 조언을 할 수 있겠죠. 네. 신화가 정치적 논의 임금과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걸 보면. 제의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원을 구하고 신화가 이제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됐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동중서 이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내용이 이제 구별이 되는 건데 동중서일 때랑 그다음에 동중서 이후일 때랑 또 여러분이 구별하는 일기를 해야 했습니다.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제의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이 인제 억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원인으로서의 인간사 결과로서의 제의. 그러면 뭔가 달라지겠죠. 그 달라진 걸 주목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목했어야 되는 말이 뭐죠. 특히 여기 출제 요소로 삼은 이 예원하 경향. 이거 동중서 위에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이 내용으로 제의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제의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이거 주목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자 이전에는 이전에는 인간사가 인간사가 원인이었고요. 제의가 결과였어요. 근데 지금 원인이었던 이 인간사를 제의의 결과로 대응시킨대요.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인제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차이점 나타내는 말들 잘 주목하자. 그리고 이어지는 걸 보면.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건 뭐냐 하면. 자 인간사를 이제 제의의 결과로 대응시키니까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다고 합시다. 그럼 홍수와 관련해서. 나중에 일어날 인간사에 대해서. 어떤 신하가. 임금께 직언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탄압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문화 봅시다. 이후 제의에 대한 이런 예언화 경향 예언적 해석은 비판의 대상이 또 이제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천인 감옥론 또한 부정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천인 감옥론 또한 이제 부정되기도 했다는 것도 어떤 그 흐름에 따른 변화의 한 양상으로 주목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제의론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정치 현장에서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 한 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송대입니다. 송대에 이르러 주의가 나왔습니다. 주의가 나왔는데 자 이 주의는 당연히 동중서랑 이제 뭔가 또 다른 점이 있겠죠. 물론 비슷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공통점이나 채점을 잘 받게 했어야 되는데. 자 일단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게 있는데 뭐냐면 1월식입니다. 1월식을 제의로 관제하지 않게 됐다. 이거 주목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약간 고급 독해 능력인데. 앞이랑 뒤랑 서로 대비되는 짝이 있으면 반드시 좀 주목해주는 읽기. 그런 독해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실전에서 의식하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동중서 때는요 일월식 제의였어요. 제의로 관제했습니다. 하지만 이 송대에는 일월식을 제의로 관제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문학이 과학의 발달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또 뭐냐면 제의의 개념이에요. 견해 조항과 관련하여 개념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출제 요소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제의의 개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 개념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 이 개념을 주목을 해야 했고요. 이 개념을 주목한 학생들은 또 역시 문제의 답을 좀 더 잘 골랐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까지도 제의에 대해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저기. 안전한 언론 활동이라고 돼 있는데. 언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안이 있으면 신하들이 인제 그에 대해서 논의하고 임금께 건의하고 그런 거죠. 그런 제의론 폐기되는 것은 신하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의론 폐기는. 신하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치적 기재를 읽는 것이 어렵다고 돼 있는데 기재란 말이 좀 어렵나요 여러분 기재라는 건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메커니즘 자체가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여기. 주의는 군주를 경계하는 방법으로 이런 제의론이라는 것을 고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의 입장과 인제 관련해서 요런 부분도 인제 주목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제 여기에 개별적 대응 대신이라고 돼 있는데 이 개별적 대응과 인제 대비되는 내용은 이거죠. 허물과 잘못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이. 하늘과 어떤 인간 서로 인제 뭐 감흥이 있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그 감흥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씩 하나씩. 뭐 나쁜 일 저지르면 나쁜 제의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했었는데 인제 과거에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 송대에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따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와 대비되는 짝 쌓이면. 쌓이면 하늘이 감흥하여 변칙적인 자연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게 전반적 대응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전반적 대응설이라는 것은 인제 주의가 제시한 것이고 요거랑 통하는 거죠. 군주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의를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기결시키며 그래서 군주가 심성 수양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정치를 해야 된다. 인제 그런 얘기를 제시했겠죠. 네. 나의 글 함께 봤습니다. 그럼 인제 사 번을 보도록 하겠는데. 가 하나를 읽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적인 일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입문단의 내용 제시 방식 파악하기라고 되는데 이 문제를 만약에 읽으면서 풀었다고 한다면. 문제 보고 이와 관련하여 가의 1문단 읽고 이거 판단했어야 됩니다. 즉 일반 선택지 판단했어야 되는 거죠. 나의 1문단 읽고 판단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었어도 됩니다. 자 어쨌든 함께 적절성 여부를 확인을 해보면. 자 기역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 자 가의 첫 번째 문단에 세먼의 과정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 제시가 돼 있습니까.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이 과학적 세계관에 대두하면서. 이전과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 네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다는 것. 이런 것을 세먼의 과정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철학자들의 인식 변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의심했습니다. 뭘요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 그러니까 1번 적절하죠. 다음 2번을 보면 인과와 관련된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의 배경 사상과 중심 내용을 지시할 수 있음이라고 되는데 그럼 이제 이런 선택지가 있으면 역시. 이것과 각각 대응하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의 1문단 도입부를 보면 여기서의 특정 이론은 제이론이랑 대응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배경 사상으로는 뭘 대응시켰습니까. 거기에. 천견설 천인 감흥론 짚었습니까. 그 두 개가 있는데 그거 두 개. 그거를 그와 관련해서 그걸 결합해 가지고 결합해 가지고 제시한 게 제이론이고 그래서 이제 이 제이론은 어떤 내용이냐면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향의 길을 통해 감흥한 하늘이 제의를 통해 경고 내린다는 얘기예요. 중심 내용도 제시가 되어 있죠. 적절합니다. 그다음에 디귿에 대한 판단을 하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인데. 네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을 정의한 뒤 세먼의 과정 이론이 어떤 내용인지 1문단 보면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하면서 딱 과정 이론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중간에 있었죠 바나나 사례 그다음에 그 이론의 한 개 마지막 문단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망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요 부분이 오답 표지죠. 오답 표지가 너무 짧아요. 하지만 전망 지시 전망이 있다 없다 여러분 잘 판단했을 겁니다. 정답 3번이죠. 자 그다음에 보죠.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을 지시하고 네 이 리을과 관련하여 인과와 연관이 있는 제의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의론. 후대로 가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용되는 양상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 대에서 송대로 쭉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시했죠 적절해요. 그다음에 이게 주제 통합 읽기를 하는 이유인데. 특정 이론들에 나타나는 관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는 거죠. 네 어떻게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관점을 대비하는 것은 이 주제 통합 세트를 제시하는 하나의 또.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네 두 개의 관점 동양과 서양의 관점 이제 비교하는 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서양에서는 인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동양에서는 인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적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풀 수도 있었는데 보죠. 과정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해명하는 이론이다라고 돼 있는데 1문단에서 이거 판단 근거를 찾을 수 있죠. 1문단에서.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 즉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는 이론으로 과정이론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이거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기본 위반과 처벌당해성 사이의 인과관계는 표지의 전달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표지의 전달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세먼의 과정이론입니다. 그렇죠. 과정이론의 한계는. 사회기본 위반과 처벌당해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가의 마지막 문단 4문단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문단 읽고 판단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인과가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철학자가 근대 이후 서양에 나타났다고 돼 있는데 이런 3번 같은 선택지를 헷갈리지 말고 빨리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1문단 근거로 생각할 수 있죠. 1문단에 보면. 철학자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면.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 철학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 의심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 인과가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향이 1문단의 이제 앞부분에 보면 근대 이후에 나타냈대요. 적절한 거죠. 4번 볼게요 한 대의 제이론에서 전제된 하늘은 음향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지만 경고를 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였다고 되는데 경고를 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였다는 거 맞습니다. 거기. 하늘이 마치 어떤 인격적 존재인 것처럼 제의를 내려 이제 견책한다는 그런 견책설 천견설. 제이론의 바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오답 표지는 여기잖아요. 이 부분이죠. 반응하지 않지만 반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반응하죠. 공통된 음향의 기가 있는데 실정을 저지르면 그 공통된 음향의 기와 관련하여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변화 때문에. 하늘은 하늘은 감흥을 합니다. 뭐로써 제의로써. 감흥 홍수 이런 제의로써. 그렇다면 이 부분 틀렸죠 정답 4번이고요. 응 그래서 뭐 4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4번 선택지 같은 경우도 역시 나의 1문단 가지고 판단할 수 있었고요. 천문학의 발달에 따라 1월 시기 예측 가능해지면서라고 되는데 네 이 나의 3문단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측 가능한다는 건 이제 천문학의 발달 과학의 발달에 힘입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1월 시기 제의가 아닌 게 됐어요. 그렇죠 제의가 아니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게 그러니까 설명 가능한 자연현상이라는 건데 이거는 또 여러분이 여기서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해야 했냐면. 제의의 개념. 이 송대 제의의 개념 어떻게 생각했죠. 3문단에 있는 말로 얘기해 보세요. 3문단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의는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상. 그게 이 당대의 제의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럼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것인데. 1월 식은 제의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1월 식은 설명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고했으면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한 거다. 네 그래서 요 5번 선택지 3문단 가지고 판단했어야 됩니다. 다음 6번으로 가지요. 6번은. 중요하다고 좀 표시를 해 놓고요 이게 바로 수능의. 전형적인 아주 좀 난도가 있는 문제의 스타일이다. 이런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반드시 수능을 잘 본다. 알겠죠 명심합시다. 바나나와 그 그림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고 되는데요 바나나의 이동과 관련된 것은. 과정 1이었습니다. 그림자와 관련된 과정은 과정 3이었습니다. 이걸 딱 생각하고 다음 뭘 빠르게 떠올렸어야 됐냐. 과정의 개념 떠올렸어야죠. 과정의 개념. 여기 과정 1 과정 3 구별해 놨잖아요. 구별해 놨다는 얘기는 과정 1과 3으로 구별된다는 얘기는 시공간적 궤적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되지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맞아요. 과정의 개념을 갖다가 빠르게 판단했어야 된다. 이렇게 개념을 사례와 관련 지어서 개념을 사례에 적용하여 사고하는 것.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걸 못 탔기 때문에 이 문제 푸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또 볼게요.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바나나가 질린 물리적 특성은 다르다라고 돼 있는데. 네 이 교차를 하면서 교차를 하면서. 표지가 도입됐습니다. 표지가 도입되었는데 이 표지라는 건 뭐였냐면. 한입 베어 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한입 베어 물었다 그에 따라서 바나나의 물리적 특성은 바뀌었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니까 표지가 도입됐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물리적 특성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변화가 쭉 그다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르다는 건 적절하지요. 네 교차하면서 표지가 도입됐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후에는 바나나가 한 부분이 베어진 상태였어요. 맞죠 삼 번입니다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과정 1과 관련해서 에이 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라고 딱 밝혀줬어요 왜 인과적 과정이냐. 표지가 과정 1에 이제 이 과정 2로 인해서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됐는데 그 도입된 표지가 B까지 B까지 끝까지 전달됐어요. B까지 전달됐다는 얘기는 이 문단의 끝부분에 있는 말로 얘기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은 인과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에요. 하지만 과정 3 같은 경우에는 과정 3 같은 경우에는 과정 4와 관련하여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도입이 됩니다.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도입이 되는데. 그 지점을 지나가던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원래대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도입된 표지가 도입된 표지가 끝까지. 끝까지 가지 않아요. 그 도입된 이후에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없어요. 도입된 표지가 도입된 이후에. 모든 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인과적 과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 3은 우리가 인과적 과정이 아니라고 독해할 때부터 이해했었습니다. 독해할 때부터 이해한 사람은 이 선택지에 대해서 금방 판단하죠. 네. 요 과정 3과 관련하여. 과정 3이 인과적 과정이 아니라는 걸 판단하는 것 개념 적용해서 역시 또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표지라는 개념에 유의하여 추론을 해야 했어요. 이 개념 가지고 이렇게 추론하는 사고 매우 중요하다. 4번을 보면 바나나의 일부를 배워내므로써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과정 3 과정 2가 교차함으로써 도입된 표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그림자 모양이 변화되는 것 관련해서 관련 정보를 한번 짚어보면 3문단의 중간 부분에 여러분들이 참고했어야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간 좀 아래에 보면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 스크린 상의 그림자 역시 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고려한다면 이 그림자 모양의 변화라는 것은 과정 3과 과정 2의 교차함으로써 나타난 것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일단 이 4번 선택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제 여기서 또 하나 인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문단에 보면 교차한다는 것 이 교차라는 것과 관련하여 개념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 과정 3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상의 에이 프라임에서 인제 비 프라임에 이동하는 그 궤적과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정 2 같은 경우에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중간에 그 교차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과정 3과 과정 2의 그런 공간의 궤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교차하기도 인제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도 인제 이 4번 선택지의 내용은 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을 인제 여러분이 답으로 골라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5번을 보면 과정 3과 과정 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과정 3으로도 과정 4로도 전달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 표지가 뭐냐라는 인제 여러분이 생각을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대상에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이 표지로 인제 우리가 주목한 것은 일그러짐이었습니다. 그럼 인제 이 일그러짐이. 그 표지가 도입된 이후에 계속 모든 지점에서 인제 전달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과정 3 과정 3은 뭡니까. 과정 3이라는 것은 스크린 상의 에이 프라임 지점에서 비 프라임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이것이 모든 점에서 인제 전달되지 않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정 사라는 것도 이 과정 사라는 것도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것인데 이것도 그냥 그대로 있을 뿐 있고요. 이 과정 사로도 이 일그러짐이 계속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오 번 선택지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적절하다는 인제 판단을 해야 했던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사 번 선택지 된 판단이 인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런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선택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표지가 무엇인지 그 개념도 고려를 해야 했고 그다음에 교차가 무엇인지 그 개념도 고려를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은요. 개념을 사례에 적용해서 그 추론적인 사고를 잘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사례에 개념을 적용해서 추론하는 유형의 문제가 지금 이 유월 모의평가에 인제 처음 나왔느냐 그게 아니죠. 과거 기출에도요 이런 유형의 문항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이 유형에 대한 연습을 꼭. 많이 해야 돼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판단하길 바라고요 이어서 칠 번 문제 보겠습니다. 칠 번 보죠.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화 경향이 있고요 전반적 대응설 인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기역은 저 예언화 경향은 뭐였냐면. 기역은. 제의가 있으면 이 제의를 바탕으로. 인간사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전과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원인으로. 인간사 언급했고 그다음에 제의를. 결과로서 인제 언급을 했었는데. 저 기역 예언화 경향은 이게 뒤집혀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이해했죠. 그럼 보세요. 군주의 과거 실정에 대한 경고라는 것은 이 군주의 과거 실정과 대응하는 것은 인간사잖아요. 그럼 인간사가 원인이 된다는 얘기네요. 인간사가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의를 원인으로 여겨서 인간사에 대한 어떤 예언을 하는 것과 관련된 게 이 예언화 경향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기역은. 지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앞부분이 오답 표지예요. 그다음에. 기역은 이전과 달리 인간사와 제의의 인과관계를 역전시켜 그렇죠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 관계를. 바꿨습니다. 제의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주는 징조로 삼는 데 활용됐다는 거 기역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네요. 이 번을 답으로 빠르게 골랐어야 되겠고요. 삼 번을 보면 니은은 개별적인 제의 현상을 물리적 작용이라고 보고 정치와 무관하게 제의를 이해하는 기조로 활용되었다고 됐는데 여러분. 니은에서. 개별적인 제의 현상을 물리적 작용이라고 봤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니은 전반적 대응설과 관련된 것은 이제 송대의 그런 제의에 대한 입장인데 특히 이제 주의의 입장이 거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있는 내용을 보면 제의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제의가 어떤 개념으로 이해가 됐냐면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현상으로 했습니다. 개념 주목하라니까요 그래서 독해할 때부터 이 제의의 개념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의의 개념을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제의를 이렇게 물리적 작용이라고 본다는 것은 니은과 관련 없다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보면 정치와 무관하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 대응설이라는 것은 정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 전반적 대응설이라는 것은 군주를 경계하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그렇죠? 사번을 볼게요. 니은은 누적된 실정과 특정한 제의 현상을 연결짓는 방식으로 이어져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정의 누적. 특정한 제의 현상 연결지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전반적 대응설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흥하여 변칙적인 자연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적된 실정 특정한 제의 현상 연결되었다 이 앞부분의 내용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뒤를 보면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 틀렸죠? 이 부분이 오답 표지죠? 군주의 권력을 강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반적 대응설이라는 것은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아요. 오 반 니은은 과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군주의 지배력과 변칙적인 자연현상이 무관하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기초로 활용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군주의 지배력과 변칙적인 자연현상이 무관하다? 전반적인 대응설의 내용이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대응설의 내용은. 개별적인 대응 대신에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누적되면 하늘이 감흥하여 변칙적인 자연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군주의 허물 잘못과 그다음에 자연현상 서로 관련 지은 겁니다. 무관한 게 아니죠. 오 이 부분이 오답 표지죠? 네 적절하지 않습니다. 함께 인제 팔 번으로 갈게요. 보기는 윗글의 주제와 관련한 동서양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분명 판단으로 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됐는데. 팔 번 문제 선생님이 예측하기 할 때 그니까 이 지문 설명하기 전에. 주제 통합 세트의 아주 전형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죠? 그와 관련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제에서 문제를 풀다 하더라도 주제 통합 세트와 관련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게 그게 좋은 교제예요. 네 그 좀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문제도 푸는 연습하면 좋겠어요. 다. 만약 인과관계가 직접 관찰될 수 없다면 물리적 속성의 변화와 전달과 같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올바른 경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본 거 아니에요. 저기 가의 일문단이랑 관련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 속성의 변화와 전달과 같은 관찰 가능한 현상만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올바른 경로라고 되는데 일문단에서 이거 휴메의 입장과 통한다는 생각을 했어야 돼요 사실. 그 휴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 그 내용이랑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휴미 문제제기와 가 연결됩니다 이 두 개를 관련 지어서 과정이론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의 하나임을 이끌어낼 수 있겠군이라고 되는데 네. 휴미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과정이론은요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였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 가가 휴미 문제제기로 연결되니까 두 개를 엮어서 이 두 개의 엮은 내용을 세먼의 과정이론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적절한 거죠. 이어서 2번 볼게요. 2번은 나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내용부터 보면 인과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 성질들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물리적인 측면에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지금 접근한 겁니다. 두 대상은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이 내용 세먼의 과정이론이랑 통한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지금 2번 선택지에서는 뭐랑 연결하고 있는지 보세요. 인데요 인과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 그런데 이거를 대상 간의 감흥을 기반으로 한 동중서의 제의론이 보여진 입장이랑 연결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 동중서의 제의론. 여기서 대상 간의 감흥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과 무엇의 인제 감흥이냐면 천인 감흥이에요. 하늘과. 인간이. 인간이. 감흥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 군주가 실정을 저질러요. 군주가 정치를 잘못해요. 그러면 하늘이. 이 제이 현상 나타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물리적 상호작용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물리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글의 맥락에 따라 짚어보면요.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과학적 이거는 세계관과. 정말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늘과 인간의 이런 감흥이라는 것은. 가의 일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게 아니고요.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즉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합한다고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가랑 나랑 엮어서.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문제 수능에도 주제 통합 사이트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답 이 번이고요. 삼 번을 보겠습니다. 덕이 잘 닦인 치세. 이 치세에서는 제의를 찾아볼 수 없었고. 세상의 변고는 모두 난세 때에 출현했다. 하늘과 인간이 서로 통하는 관계를 알 수 있다. 하늘과 인간이 이거 서로 통한다. 지문의 내용과 이렇게 관련됐어야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면 치세와 난세의 차이를 제의의 출현 여부로 이제 설명하는 단데 동중서와 주의는. 모두 제의론에 입각하여 수용 가능한 견해라는 입장을 취하겠군이라고 하는데 동중서는 기본적으로 천인 감흥론 바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죠 그다음에 이 주의도요 주의도. 주의도 제의론 수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의 산문단을 보면요. 이 주의가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제의론을 고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주의가 전반적 대응서를 제시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반적 대응서를 바로 뭡니까.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 하늘이 감흥하여 변칙적인 자연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내용 자 여기. 제의론에 입각해서 주의도 수용 가능한 견해라는 입장 취하겠죠 적절하겠습니다. 4번을 보면 덕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에 해당한다면 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세먼의 과정이론이었습니다. 덕과 세상의 변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단은 세먼의 이론에 입각하여 설명되기 어렵겠군이라고 돼 있는데. 네 세먼의 이론은요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한계를 고려했다라면 4번 선택지에 대해서 역시 적절하겠죠. 그리고 이제 4번 선택지의 특징은 가와 나의 내용을 이제 연결한 겁니다. 통합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지 물은 거예요. 5번 지방 간의 실정에서 도입된 표지가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라를 보면.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강화류 지방의 지방간은 반드시 실정을 할 것이고.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산악지방의 지방간은 반드시 청렴한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인데. 이 내용이 무엇과 연결이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이 홍수라는 건 제의죠. 이 제의에 의해서 이 인간사 이런 지방간이 실정할 것이다 라고 예언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입장에는 이해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요 앞부분의 내용이 예언화 경향이랑 또 관련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 번을 보면 지방간의 실정에서 도입된 표지가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표지가. 모든 지점으로 전달될 수 없으면. 그건 인과적 과정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이 과정으로 전달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런. 샘원의 샘원은 실정이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라에 동의하겠군. 네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거죠. 즉. 이 표지. 과정으로 모든 지점에서 전달될 수 없다 그럼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인과적 과정이 아니니까 이 인과관계 부정하고 있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에 대해서 당연히 샘원 동의한다라는 거죠. 이 오 번 같은 선택지도요 통합적 서구를 묻고 있는데 이런 선택지가 좋은 선택지입니다 또 여러분 꼭 판단하는 연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 번 보면. 에이와 문맥성 문맥성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답을 금방 찾았어야 됐는데. 앞에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부사어를 보고요. 그 의미 속성이 가장 가까운 것을 답으로 고르면 되는데 일단 가까이 있는 것부터 판단하면 돼요. 이 앞에 가까이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 목적의 의미 속성 가장 유사한 거 답으로 고르면 돼요. 일 이 삼 사 오 중에. 뭘까요. 대책이 방법 아니에요 그렇죠 답 일 번이네요. 국어 사전 농산물 건강. 독립 이런 것들은 방법과. 의미 속성이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정답이 일 번이죠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모두 외울 수는 없어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요령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구 번까지 다 살펴봤네요. 자 다음은 우리 남은 두 독서 세트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에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함께 열심히 공부합시다. 이 부에서 만나요 안녕.